어제 대학로 갔다가 알라딘 중고서점들을 들리거든요. 용서라는 책이에요. 달라이라마에 류시아 씨가 옮겼고요. 중국인 친구래요. 이거 정리하신 분은. 그래서 공성은 뭘 도움 주냐면 일체는 무상하다. 나라는 것도 없고 저 사물도 없고 다 무상한 거고 텅 빈 거고 실체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대한 무력을 내려놓고요. 자비심으로 결국 그런데 그 와중에 나와 남을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나도 안 아프게 남도 안 아프게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거를 평생 하신다는 거예요. 김영욱 씨가 원하시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만 계속 해줘요. 머그잔도 이름만 머그잔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 머그잔 들고 얘기하시는데 독립적 존재가 아니다. 상호연기적 존재다. 이 말을 해주시고 깨달음의 체험은 얘기해 주지 않더라. 결국 끝내 한국 철학자는 자신이 질문한 깨달음의 경험에 대해서는 못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책의 후반부 가면 갑자기 달라이라마가 자기 체험을 얘기합니다. 공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공을 알아야 된다고 또 얘기하시다가 내가 20대 후반인데 1963년에 어느 날 경전을 읽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 나는 나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혼합물 즉 오온의 혼합물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럼 오온이 공화단 구절을 읽은 거예요. 오온은 연기적 작용일 뿐이니까 실체가 없다. 이 부분을 읽다가 나는 특별한 감각,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상한 경험은 얼마나 오래 지속됐나요? 한 3, 4주 지속됐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든 바라보면 아무런 본질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이 없다는 무화의 뚜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가 사라진 경험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육체적으로 말하면 뭔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전율이 내 몸을 흘러갔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명상 좀 하다 보면, 참나 체험하다 보면 느끼는 거죠. 통의식으로 알딸딸하게 보이는 상태 있죠. 몸에서 뭔가 전율이 흐르고 사물을 볼 때 통의식으로 보니까 평소랑 감각이 달라진 거죠. 나라는 것도 비어있는 것 같고 만물도 비어있는 것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무화에 대한 나 없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내가 3, 4주 지난 뒤에 또 이제 열심히 수행을 했더니 내가 이제 공이라는 생각, 나는 없다, 실체가 없다, 사물도 나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하다는 생각만 해도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것도 거의 몇 분 정도만 지속되는데 근데 요즘은 공을 떠올리기만 하면 눈앞에서 탁, 그 영상이 바뀐 느낌이 딱 듭니다. 통의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분이. 어떠세요? 이게 다예요, 지금. 더는 없어요,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직 법집을 내려놓고 산다, 이거죠. 그 체험 덕에 자기가 무상하니까 공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어가지고 자비심 배양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분이 말한 체험들은 지금 학당 오시면 되게 초창기에 겪으실 만한 것들이죠. 몰라 하다 보면 세상이 약간 다른 감각으로 보이고 여기까지만 체험하신 거예요. 다른 감각으로 보이고 몸에 약간 전율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거 얘기해놓고 지금 내가 이런 영적 성취에 대해서 우리 스승한테 얘기했으면 스승이 진짜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나는 때로 사람들이, 이제 말해놓고 민망하셨네요. 내가 때로 영감을 사람들에게 불어넘려고 나의 이런 영적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가 보살이 되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공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성취를 통해 나는 보살을 꿈꾸게 됐다. 확실하게 뜻을 세워 지향하게 됐다. 이제 이 정도 얘기하세요. 그런데 옆에 이제 달라이라마의 통역하는 측근이 있잖아요. 통역한 측근이 이 영적 성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약간의 위험이 따릅니다. 하니까 이제 물어본 사람이 당황했어요. 빅터 첸이 무슨 위험이요? 하니까 통역만 하던 분이 갑자기 자기가 나서서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위험성을 경고하니까 이 사람도 놀랬죠. 당신이 실제로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공을 깨달았다고 말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측근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게 엄청 조심스러운가 봐요. 달라이라마가 말을 했는데 측근이 나서서 이런 말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좀 황당하잖아요. 제가 참나 체험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스텝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는 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해보지 않고는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분위기.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나서요. 아 그 위험하다는 거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말을 바탕으로 누군가 내가 어떤 높은 경지에 이뤘다고 믿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과장해서 혹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명하신 분은 맞아요. 이분이 진짜 자비롭고요. 인격이 되게 훌륭하시고 엄청 섬세하고 자명한 분은 맞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높게 과장돼서 남들한테 전해질까 봐 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우리가 볼 때 웃긴 게 이런 되게 기초적인 영적 체험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그러면서 계속 강조를 해요. 만일 내가 사람들한테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 내가 높은 영적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시고 다 좋은데 이게 이럴 일인가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경고를 듣고 끝나요. 이 정도 얘기하고 되게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어떠세요? 이런 얘기. 그냥 명상하시다가 이렇게 둘 일로 아니게 보여요. 색깔이나 소리가 나랑 둘이 아니게 느껴져요. 이 정도 체험하신 거죠. 몸에 전율 좀 일어나시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거 가지고 너무 과대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측근부터 나서서 경고 주고 내가 엄청난 걸 깨달았다고 이런 체험들을 잘못 전해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자명한 분은 맞아요. 그런데 좀 거시기 하죠. 이게 뭐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몰라만 하셔도 다 느끼실 일들 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딱 끝까지 안 갔다는 걸 아마 느끼시니까 엄청 스스로도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궁극에 체험을 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이게 되게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만 가지고 이 체험하고 개념 분석이 만나가지고 계속 중간에 이론을 전개하고 다니시는 거죠. 참나가 없다. 연기하니까 공 왔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달라이라마의 경지? 한번 생각 이렇게 설명된 게 있으니까 정확히 이해해 보시라고요. 달라이라마가 어떤 경지쯤에 가 계신다는 건가 그래야지 제가 예전에 비판했던 것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달라이라마 명상 거기 보면요. 명상을 말하다 책 보면서 읽어드렸잖아요. 달라이라마 아침마다 그분도 결국 모른다 명상하고 있다고요. 과거 몰라, 미래 몰라, 오직 존재할 뿐 이 명상 하신다고 나왔잖아요. 나오고 그러다 보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내 의식의 작용으로 느껴진다고 통의식으로. 그냥 그 체험이에요. 늘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의식 체험 정도를 가지고 계속 중간식 이론을 전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서 참나 체험이 깊어지셨다면 당연히 닉막파식, 일체가 의식의 작용이거나 거기까지 가야 맞죠. 본인도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셔놓고 이론은 계속 중간파 이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저기가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시원하게 일체가 경험하는 모두가 의식의 작용이라고 말 못하지? 그런데 달라이라마는 그런 기분은 든다는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하지만 중간파의 이론은 유식학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이론이 없어요. 달라이라마가 공부하는 귀루 논증 중간파는요. 이 현실은 그대로 실제한다고 보지 그렇게 의식의 작용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매여서 그 논리를 계속 강조하시되 영척 체험은 또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 기초적인 체험이건 심오한 체험이건 간에 똑같은 체험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체험이 이 정도다. 이 정도 체험하셨구나.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랑 똑같은 체험하는구나. 그런데 결론이 다르구나. 고정관념이 다르니까 결론이 다르구나. 프레임이 기존 깔려있던 프레임이 다르니까 다른 결론이 나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뭐 비판만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달라이라마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얘기하고 행동하고 계시구나. 체험하고 계시구나. 이걸 좀 느껴보시라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수행하는지 정보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귀하죠. 측근이 듣고 써놓은 얘기. 우리가 말씀한대로 과장해서만 해석하지 않으면 돼요.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체험을 하니까. 이렇게 이해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몰라 괜찮아요. 통의식 체험할 때 일체가 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연기, 의타기성 차원에서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계속 분석하면 달라라마랑 우리랑 의견이 같아지죠. 의타기성 차원에서만 계속 분석합니다. 한 부분은 다르죠. 일체가 우리 의식의 작용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지는 않고 그냥 연기하니까 무상하다는 측면만 우리가 같이 고찰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지점이 나오잖아요. 이 달라라마 의견에 우리는 하나 더 붙이는 게 같은 연기, 공을 분석하더라도 아래아식의 작용, 팔식의 작용 그리고 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만물을 다루니까 그게 하나 다르고요. 거기에 플러스 결국 이제 참나 차원에서는 일체가 참나 안에서 본래 한 덩어리다. 여기까지 강조하면 무음별지까지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더 원만해지겠죠. 원한 부분을 가지고 또 이분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자비를 실천하고 다니실 수 있다. 같은 보살 동지로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이분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게 이분이 원체 보면 삶이요. 육바람일이 딱 갖춰진 분이에요. 인격자예요. 최근에 막 논란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나이 드셔서 좀 흐려지신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살아오신 그 이력을 보면 보살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되게 유머러스한 분이고요. 혼자 빵 터지는 맛이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이런 맛은 있는데 그럼 또 같이 웃게 되잖아요. 혼자 빵 터지면 그래서 항상 훈훈한 인격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은 확실합니다. 종국도 계속 용서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땐 과한 자비심이지만 왜냐하면 뭐냐면 정의보다는 자비심 쪽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양심 성찰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 그걸 평생 이쪽으로 한기를 파신 분이니까 내공이 있죠. 배울 게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차남문 사태 딱 터지니까 빨리 발표하라고 자유민주주의 응원한다고 지지선언하라고 차남문 청년들 응원해야 된다고 그런데 마침 그때요 겨우 중국하고 외교적으로 회의를 잡아놨을 때래요. 이쪽 외교부 장관이 그러시면 지금 날아갑니다. 중국하고 지금 겨우 협상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나는 자유나 민주주의 말을 못해. 이런 거죠. 우리 예전에도 우리도 그래서 나가잖아요. 추운 날 추운 날 안 나가면요. 양심 얘기 더 못 할 것 같아서 나간 거예요. 저도 추웠지만 예전에 촛불전국 때도 지금 안 나가면 양심 강의가 힘을 잃는다. 그 마음으로 이분도 지금 이 말을 안 하면 나 더 이렇게 자유와 민주주의 말 못해. 결국 얘기하고 중국하고는 안 좋아지고 할 거 하셨죠. 이런 거가 이렇게 일상의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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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